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코스피 지수는 0.33% 상승을 하면서 2480.51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3,127억을 매도를 했네요. 어제 1,600억에 이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기관이 2,100억 정도 그리고 개인이 8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렇지만 개인이 1,3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지수가 퍼센트 상으로는 0.26%죠. 포인트 상으로는 2.2포인트.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861.13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이렇게 보면 다우 지수하고 S&P 500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오펙 플러스에서 이거 감산을 한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것도 물가가 인상이 되면서 또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있었었지만 그렇게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역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오늘 특징주를 보면 2차 전지가 조금 조종을 상당히 받고 이런 상황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0.79%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9% 플러스 LG화학이 1.4% 플러스 현대차가 강세 네이버가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LG에너지주의 솔루션이 1.88% 하락이죠. 하이닉스가 오늘 3%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이닉스 하락은 17억 달러 규모의 해외 교환사체 발행을 공실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7억 달러 규모면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정도의 해외 교환사체 이것을 발행 후에 시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은 3.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2차전지죠. 2.55% 하락.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삼성 SDI도 역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6.38%나 이렇게 하락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차익실현에 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이렇게 하락폭이 좀 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어떤 쪽에 매도가 좀 셌나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기전자 쪽에 1,5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매수라고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좀 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서 철강 금속에 3,7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죠. 여기에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보면 매도가 유통이라든가 화학 쪽에 매도가 강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외국인들 그러면 3천억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어떤 거에 매도를 많이 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한 것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오늘 하락폭이 좀 셌죠. 6.38% 무려 3,6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오늘 교환사체를 발행을 한 이런 뉴스가 나왔죠. 2,400억 정도를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지죠. 코스모 신소제. 코스모 신소제 쪽에 보니까 한 460억 원 정도 이렇게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만 했냐. 외국인이 매수도 했겠죠. 외국인이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약 1,2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닝 쇼크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실적 발표를 냈는데 사상 최고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마이크론도 결국은 올라갈 수 없는 바닥권에 왔다 이런 인식.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무려 1,200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그래서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매수한 것이 한 33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6%나 올랐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네이버. 네이버가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매수했어요. 네이버가 오늘 1.41%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기관. 기관은 이렇게 2,4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기관이 매수. 기관은 어떤 거를 매수했냐. 여기 보니까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어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지금 한 1,090억 정도 하이닉스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지금 외국인도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관도 역시 셀트리온을 매수를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그다음에 주가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외국의 기관들은. 여기에서 보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쪽에 약 한 400억 정도. 레버리지는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레버리지 쪽에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는 또 어떤 쪽에 매도를 했냐. 기관이 보니까 인버스. 그러니까 코덱스 200선물. 이게 인버스 쪽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한 41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인버스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오면 수익이 나는 거고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버스를 매도했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는데 이것이 개인들이 오늘 한 33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3,600억을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기관도 역시 포스코 홀딩스를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업종이 어떤 업종이 올라갔냐. 지금 보니까 의약품. 오늘 바이오 제약주가 많이 올랐다 그랬죠. 3.21% 게임주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그리고 또 보면 종이목재라든가 섬유의보 기계. 전기전자는 오늘 하이닉스 때문에 하락을 했죠. 의료정밀 그리고 또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통신이라든가 금융 쪽 이렇게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갔고. 오늘 철강금속 포스코 홀딩스가 낙폭이 굉장히 셌죠. 다른 것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코스닥 쪽에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느냐. 오늘 보면 코스닥 쪽에서 다른 것보다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가 지금 4.9% 내려왔죠. 에코프로, BM이 3.23%, LNF가 3.6%.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보니까 첨보드 역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나노 신소재라든가 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재료 이런 것들도 전체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24%, 셀트리온 제약이 5.22%, 이렇게 또 거기에다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메디톡스 이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이것도 무려 8%나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제약주가 올라갔고 거기에서 또 게임주, 게임주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 게임주들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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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이쪽으로 다 달렸어요. 이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개인만 이거 신용. 신용이라는 게 외상이잖아요. 그렇죠? 외상. 외상으로 그냥 뭐 그냥 사고 있는데 주가라는 게 그래요. 내가 여기서 샀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누가 사줘야지 여기에서 내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개미끼리 그냥 사가지고 들고 앉았다가 폭삭 망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여기에서 크게 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떠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헤매는 이런 주식은 안 사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않은 종목. 지금 이제 바이오가 오늘 조금 올랐지만 다른 것보다도 지금은 여기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고 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반도체 소재주, 소업, 부품주, 재료주 아마 이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가는 말이에요. 오늘 0.33% 올라가면서 2500포인트 바로 코앞에 그냥 이렇게 그냥 와서 있습니다. 이거가 과연 뚫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과연 2600까지 아니 2550을 넘어서 2600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한번 보죠. 미국 증시를 보면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느냐.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죠.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0.35% 상승했어요. 대만이 0.12% 플러스죠.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0.49% 플러스. 홍콩 항생 홍콩 해치는 마이너스예요. 각각 마이너스 0.66, 마이너스 0.94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 증시 보면 혼조세 마감이에요. 다우 지수하고 S&P500 지수는 상승을 했죠.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 그런데 다우가 무려 0.98%, 1%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은 0.27% 하락, S&P500은 플러스 0.37%. 다른 것보다도 OPEC 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감산을 결정을 해서 이것이 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죠. 물가 상승.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원유 비축량. 자, 원유 비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두 번째가 감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감산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16만 배럴인데 지난번에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익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미국 정시를 그래도 하락으로 이끌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펙 그러면 석유 수출기구입니다. 중동에. 그리고 비오펙. 오펙 플러스. 이거는 사우디를 위시해 가지고 러시아라든가 이런 오펙 외의 원유 생산국들이에요. 그래서 오펙에서 비오펙 이렇게 협력이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연합. 이게 비오펙 플러스에서 결국은 이렇게 감산을 결정했는데 작년 10월에 보니까 200만 배럴.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다음 달이죠. 5월 달부터 116만 배럴. 이것을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러냐면 국제 원유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감산을 한 것이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것이 될 텐데 너무 집단적인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 이렇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번에 사우디까지 방문을 해서 감산을 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이렇게 역행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이러면서 국제 유가가 좀 올랐죠. 지금 보면은 봅시다. 지금 보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무려 6.27%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80불 42센트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브랜트류 같은 경우에도 6.31% 상승을 하면서 84불 93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10불은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불에서 85불까지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한 100불 정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는 100불을 전망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100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되면서 결국은 경기에 여기에 대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되면은 금리를 또 인상 카드를 만지장 만지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상황이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섹터의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 오일 개별주 쪽에서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9.89%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기술주가 지금 조금 좀 내렸죠. 이게 테슬라가 말이에요. 지금 기술주가 0.27% 이렇게 나스닥이 내렸는데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말이에요. 보니까 7% 급락을 했어요. 자, 이유는 이게 1분기, 1,4분기죠. 1월에서 3월. 1,4분기 동안에 자동차를 42만 2,875대 이거 이만큼 고객들에게 인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원래는 시장에서 예상은 한 43만 2천 대 정도 이렇게 인도하지 않게 냈는데 만 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이것이 감소되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7%가 떨어지고 이렇게 기술주가 이렇게 결국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경제지표,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된 게 제조업, 제조업 PMI 지표예요. PMI 지수. 자, 이거가 3월 달에 제조업 PMI 지수가 46.3을 기록을 했습니다. 46.3. 야, 이게 3년 이래 최저예요, 최저.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팍 위축이 된다. 위축되는 거가 지금 지표에 나와 있는데 이거가 2월 달에는 47.7이었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예상치가 47.3. 예상치보다도 1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조업 쪽에서 서서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동안에 증시가 지금 여기에서 다우도 지금 바닥으로 해서 좀 올라왔고 나스닥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고 S&P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많이는 올라왔지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지수가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깊이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또 보죠. 먼저 유럽 증시 보니까 영국이 0.05% 플러스 독일이 0.98% 플러스죠. 프랑스가 플러스 0.68%. 거기에다가 네덜란드, 유로스타 50이 0.79 거기에다가 스페인, 전체가 유럽 증시가 그냥 벌겋게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 미국의 선물도 역시 또 플러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우가 0.23% 플러스, 그리고 S&P500이 0.33% 플러스, 나스닥이 0.44죠. 미국의 선물지수, 유럽 증시 상승하는 것을 보면 미국 증시가 내일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0.7, 이게 보니까 70전, 0.70전이죠. 70전, 70전. 이론이 안 되네.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315.8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조금 좀 끌어올렸어요. 아무래도 여기 보면 2,500포인트, 이게 지금 4번씩이나 4번씩이나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눌러주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가는 데는 조금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슬쩍 눌러줬다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말이야,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감산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대두가 되면서 경기 침체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마 주가가 2,550포인트까지는 4월달에 2,550포인트면 지난 고점이죠. 작년 8월달 이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2,600까지는 일단 힘이 있어야지 그만큼 더 여기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환율이 좀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가 3월 29일 날 3월 29일이면 이 날이에요. 3월 29일 바로 이 날이네. 이 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하면 3월 29일을 보세요. 이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21선 우상향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눌림목이 눌림목에서 살아.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이다.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21선이 타고 가면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가 바로 매수 포인트였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 이것도 DIC. 이 종목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거예요? 이것도 제가 3월 30일 날 3월 30일이면 이 날이에요. 이 날. 이 날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결국은 오늘 치고 올라간 게 무려 6%나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아주 쉬운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매수했으면 오늘 이게 아마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이 CCI9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와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무조건 수익 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따라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300, 500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합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독 이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거 화살표 이거 누르면 여기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세요. 카페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카페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PC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까 카페에 그러면 어디서 가느냐. 다음에서 검색을 해요.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죠. 일단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해야 되겠죠. 가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카톡방에 돈도 안 내는데 여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들어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카톡에 있는 거를 잘 보고 따라하면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방송하는데 유료로 리딩하는데 가면 월 한 달에 88만 원 달라고 합니다.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 달라고 해요. 제가 방송을 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 당시에 88만 원의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예요. 공짜. 공짜로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매달 매월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마디로 말해서 고기를 잡는 법이죠.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자기가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자기가 매매하면서 매월 500에서 1000만 원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한 달에 88만 원을 회비를 준다면 1년이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최소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 그럼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을 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주고 종목을 추천을 받았어. 그래서 그 종목이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두 번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여기 있다 보면 돈 다 잃고 여기에서 그냥 손실만 보고 그만둡니다. 절대 오셔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공짜예요. 돈 안 받습니다. 와가지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럼 영상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하고 이렇게 무료 리딩을 드리면 500에서 1000 벌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이 날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셔야지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모험. 여기 말이에요. 41가지가 있어요. 이거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대학 가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대학 갈 수가 없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95%는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공부 전혀 안 해요. 남의 그냥 귀동량이나 듣고 뭐 이렇게 어느 종목을 사면 좋아 이런 거나 묻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돈 다 잊고 퇴출되고 그 다음에 패인이 돼요. 패인. 이 본인만 패인됩니까? 온 가족이 패인이 돼요.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본인이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5%에서 5%로 들어가려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렇죠?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재무제표를 보면 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추세매매 이거 잘하면 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은 그냥 뭐 그렇게 쉽게 봅니다. 이렇게 번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장기 투자해 놓으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대요. 2억 5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 보세요. 실제로 5배 간 종목 이게 1억 원어치를 샀는데 1년 만에 488% 갔어요. 수익금만 6억입니다. 수익금만 6억.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찾아주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수혜말에서 주식 투자의 공식이에요.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첫째 보유 종목을 3개로 줄여라. 종목을 개수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수를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사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종목 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을 이렇게 개수를 말이에요. 1억 원어치를 사더라도 3종목을 샀어요. 야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야 무려 2,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500만 원을 공부해가지고 3종목을 골랐어요. 수익금이 9,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렇게 개수 많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항상 종목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주가는 내려오는 거 사면 안 돼요. 내려오다가 올라가서 눌러줄 때 눌림목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로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활용해가지고 저점을 잘 잡고 그 다음에 항상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이렇게 3번의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계속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자 이것을 원칙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 그리고 월 500만 원은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이거 달달 외우세요.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면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다운받아가지고 알람소리 벨소리 해서 달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DIC라든가 또 한미 사이언스 이렇게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추세 종목을 골라야죠.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냐 여기서 아진 에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얘기하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종목 고르는 거예요. 21선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눌림목 매수 여기에서 두 번째 눌림목이라는 건 CCI9이 이런 가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과매도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 다 과매도 구간이야. 이런 데 그렇죠? 이런 데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서 과매도 구간에 딱 들어왔어요. 매수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는 이유가 만에 하나 주가가 내려왔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내려온다.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그럼 나머지 15%는 뭐예요? 손절이라는 거예요. 손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 필수예요. 더 손실이 크기 전에 잘라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절대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는 여러분한테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 볼 때 두 가지 PBR PBR 이거 꼭 봐야 돼요. PBR Price Book Value 이거는 3보다 크면 고평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얘기해서 이게 보니까 3보다 낮으니까 일단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퍼 이거는 10 10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62.62 이거는 좀 고평가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투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해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지 계속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저거를 하셔야 됩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이 227억 그 다음에 417억 그 다음에 357억 453억 점점 늘어 조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나죠. 영업이익이 7억 52억 21억 44억 이렇게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 비율 영업이익을 가지고 나눠줬을 때 영업이익률이 9.71% 요건 이제 2022년도 요건 2023년도 올해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수익률 ROE 요거는 3.7인데 8.65 뭐 이 정도면 좋다 굿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BR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주가 순자산비율 주가가 1만 3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BP에서 한 주당 자산가치 5,420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1.93이 나옵니다. 상당히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퍼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가 1만 3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410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25.52 요거는 10보다는 크죠. 조금 더 고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 방법이 세수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죠? 그럼 1차 매수에서 40% 4,3,3,2,1,200만 원 2차 매수 30% 3,3은 9,900만 원 3차 매수 30% 3,3은 9,9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하는 거예요. 1차 이렇게 1차 매수 했는데 쫙 올라가요. 1차 1차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딱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지 말아요. 이게 만의 하나를 위해서 항상 예비자금이에요.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고수가 되면 딱 올라가면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어요. 아셨죠? 고수가 되면 한꺼번에 다 사요. 딱 올라가면 확 따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내로우면 얼른 손절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손절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셨죠?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수들은 한꺼번에 다 산다고 실력도 없으면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로우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수와 고수 차이는 얼마만큼 이렇게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느냐 그리고 또 내려오면 손절을 철저히 하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2차 매수합니다. 2차 매수 2차 매수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해야죠.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게 3번에 나누어서 소위 말해서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이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되죠. 3번에 나누어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3, 3번 이렇게 하죠. 3번에 하는 동안에 거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85%는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85%에 올라갈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500만 원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분할을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이때는 돈도 없잖아요. 여기에 딱 할애해 놓은 게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손절 딱 하고 나오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조금 고수가 되면 아까 얘기대로 한 번에 이렇게 1차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확 그냥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손절은 이거는 필수예요. 여러분들의 무기 여러분들의 무기는 두 가지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절 손절하는 무기 알았죠?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여러분들이 뭐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올라가는 거 안 사잖아요. 살짝 눌러줄 때 눌리목에 사는데 눌리목에서도 세 번에 삽니다. 올라갈 때 두 번에 나누어 팔고 세 번에 나누어 샀는데 계속 내려오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위험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수익 낼 확률은 85% 월 500만 원 여러분들이 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종목이 이거는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에요. 서브마린 그러면 뭐예요? 서브마린 이게 뭐 해병대 아니면 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잠수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밑에 내려왔을 때 해저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KT 자 1번 21선 우상향 KT 자회사예요. 또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여기에서 분할 눌림목인데 과매도 구간 이 과매도 구간의 매수 이런 데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매수할 수 있어요. 비록 과매도는 않았지만 21선 위에서 여기서는 21선의 과매도 그럼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리면 손절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월 한 달에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은 벌 수 있는 실력을 일단은 기본으로 갖춥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매매 기법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열심히 한 번 해가지고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게끔 가십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